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정봉주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 글 내용을 보면 윤석열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 했다. 어쩔래. 이런 식입니다. 글 내용에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온 그 기나긴 세월, 쌓여온 믿음과 애정이 있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섭섭함도 있었다. 사석에서의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니 진의가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믿음과 애정이 있는데 김민석 의원에게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 말이 그렇게 섭섭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윤석열 거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정봉주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사소한 서운함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칠 정도의 사람이라면 조금만 더 서운하면 등 뒤에 칼을 꽂고도 남는다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심은 오직 민주당에 대한 충전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이다 라고 말하고 더 황당한 것은 끝까지 명팔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하겠답니다. 왜냐? 이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 때문이랍니다. 우롱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해서 명팔이 척결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밝힐 수는 없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면 당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면 명팔이 척결을 최우선으로 조용하고 단호하게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답니다. 고민정의관이 이 고민정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빌런이 나타난 듯합니다. 정봉주 후보가 한 말을 인용을 해본다면 당원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 당원들도 정봉주를 존나 애정하니까 당장 사퇴하고 민주당 탈당해라 라고 말입니다. 어차피 최고위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 와서 니들이 뭐 어쩔래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공천에서 탈락한 박광원, 강병원, 박용진, 신동근, 송갑석, 양기대, 윤영찬, 김철민 등등등등 15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초일회라는 단체를 결성했다고 하는데 행여 그들과 결을 같이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공격하라는 것은 알던지 그 부분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부권 중독자 윤석열 때문에 가뜩이나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데 참 안팎으로 조용할 날 없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시원하게 일을 잘 해주셨던 최고위원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정봉준을 제외한 최고위원들이 잘 해줄 거라 믿기에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아 봅니다. 서영교 의원의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서영교 인사드립니다. 제가 최고위원 출모할 때 저의 구호가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서영교였습니다. 서영교는 핵사이다 이재명은 원조사이다 박찬대는 찬사이다 이렇게 지지자분들이 포스터도 만들어줬습니다. 원조사이다 핵사이다 찬사이다 국민들이 답답할 때 저희가 시원한 사이다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지자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서영교 의원 참 잘했어요. 서영교 의원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청래 최고위원과 고민정 최고위원 그리고 또 강민구 최고위원 전원수 최고위원과 전국전당대회를 우리 박찬대 직무대원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당원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아합니다. 저 되게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다 당원 여러분 덕분이고요. 그 와중에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이 펼쳤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는 검찰이 왔다 가면서 손에 아무것도 갖고 간 게 없습니다. 김용 관련해서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김용은 거기 근무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컴퓨터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양을 내면서 압수수색한다고 쳐들어왔던 검사 그들 손에는 빈손털털이었습니다. 그런 검사들은 제대로 검사활동을 하지 않는 조작하는 위협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그 공무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검찰총장이 감찰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그리고 검찰총장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검사 누가 벌줘야 합니까?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 그제였죠. 김영철 검사, 4명의 검사를 탄핵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넘겼고요. 저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저희가 잘 몰랐는데 탄핵 조사하다 보니 정말 이 사람들 안 되겠더라고요. 김영철 검사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날 낱낱이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제가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오후 6시 넘어 정다은이라고 하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의 부적절한 관계, 사적인 관계, 그 둘의 숙박시설, 공유식 숙박시설을 예약해 준 사람 정다은. 정다은이 그것을 예약해 준 예약증이 있고 그리고 이 예약해 주면서 정다은 돈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장시호가 너무 잘 쓰고 고마웠다며 다시 정다은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을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그 예약한 내용이 핸드폰으로 들어있어서 그날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이라고 하는 나쁜 검사는 말이죠. 장시호가 1,300개의 장시호가 친구와 주고받은 파일이 녹지가 다 공개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공개됐냐고요? 장시호 친구가 장시호에게 배방감을 느껴서 그 장시호 친구는 이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유상범 국회의원의 후원의원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코인에 돈을 투자했다가 장시호 약혼자 관계인 사람 코인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받고 그 손해를 복원시켜달라고 할 때 장시호가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광훈 측에 가서 1,300개의 파일을 공개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언론이 몇 분이 썼는데 다른 언론들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법사위 한 거 제발 받아주시라고. 그게 공정한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정다은 씨가 오후에 나와서 후원회장이 아니고 후원회라고, 후원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장시호 정다은이라고 하는 친구도 왜 그렇게 이야기를 다 주고받고 공유숙박시설 둘이 김영철과 장시호가 있었다라고 하는 공유숙박시설을 예약해 준 사람은 또 왜 나와서 공개하게 되었는지 오늘 낱낱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017년 말에 서울부치소에 입감이 들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었어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아들 불러서 생일파티에 시작한 검사실에서 맞습니까? 네, 네, 네. 헤드폰에 있는 사진 봤지요? 네, 네. 사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테이프를 좀 같이 주위숙박 사진 찍어서... 아들하고 장시호 씨들이 사진 찍은 거죠? 그 공유숙박시설 예약해 주셨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누구랑, 누구와 머물렀다고요? 그 장시호랑 그리고 그 김스타라고 지친 사람은 공유숙박시설로 홀레벌떡 뛰어들어왔고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모형도 보았고 그래서 장시호 씨가 우리 정당은 재민에게 문자로 보았다는 이야기 했습니까? 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철 씨는 왜 이런 내용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에 또다시 부족이 된 상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장시호가 지금 기자들한테 해명을 하고 다니기를 에어빈비 수박업지에 너무 잘 머물렀었고 거기서 나약을 투약을 했다고 하고 다닌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해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일이고 다 덮일 줄 알았을 겁니다.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하고 무슨 관계였는지 해명하십시오. 그랬더니 해명하면서 사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장시호가 오빠라고 김영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무슨 얘기를 하니까 오빠라고 불렸던 김영철이 오케이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장시호는 오빠라고 부르고 김영철은 오케이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날은 장시호가 오빠 이거니 사망 속보 봐 라고 하니까 김영철이 어 전화를 늦게 받았어 미안 통화 가능? 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장시호가 친구랑 내놓은 것은 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문자가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장시호가 뭐라고 하냐면 나 세수 중 5분 있다 통화할게. 이게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09XX라고 하는 번호로 전화하겠다는 겁니다. 둘만이 통화하는 또 다른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자를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과정에서 검사실로 불러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달래주고 거기서 이재용 관련한 위증을 할 내용들을 자료를 주고 그리고 수시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검사실에서 아들과 사진을 찍게 한 그날은 자기는 특검에서 대검 연구관으로 돌아간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시호 생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장시호 생일은 2월 11일이라며 김영철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그날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장시호에 그러면 출전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장시호 출전기록을 내놓지 않아요. 그날 검사실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이렇게 모든 걸 가리고 있는 법무부, 검찰, 그리고 김영철. 이제 검사탄에게 시작 신호탄이 날아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듯이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모든 것에 약 1분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을 낱낱이 국민께 고발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희가 법사위 끝내고 집에 갔습니다. 12시가 다 됐습니다. 가서 떡하니 앉아있는데 이 나비부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비부인 과정에 기미가요가 나옵니다. 기미가요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왕의 치세가 전 세계 만방에 떨쳐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8월 14일 날 청문회를 했고요. 그날은 8월 15일 0시입니다. 광복절 날 0시에 기미가요를 KBS가 틀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날 밤 12시에 또 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몰고 난리가 났습니다. 광복절 날 기미가요를 트는 KBS. 정신 나간 거죠. 이 내용은 제가 오늘은 이것을 중앙일보에 들고 왔는데요. 중앙일보도 쓰고 곳곳에서 썼습니다. 썼으니 이제 박민사장 그만둬야죠. KBS 핵심 관계자들 다 그만둬야 합니다. 사퇴하세요. 사퇴하고 KBS에는 또 날씨를 예보한다며 태극기가 나왔는데요. 권고운 감리의 순서가 바뀐 태극기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KBS입니까? 아니면 JBS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 1번 과거를 묻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런 대통령 대통령 아닙니다. 독립군 묘역을 참배하지 않고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참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서영교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가 되어서 서민과 정치권을 잊고 그리고 이 정부의 무모함 잘못된 그리고 여차하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권 꼭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